네, 저희 뉴스와 있는 저녁 이 프로그램에서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계속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의혹으로 계속 제기돼서 이런 의혹도 있다, 이런 의혹도 있다, 이런 거는 일부 확인됐다 했는데 거의 다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핵심적이었던 증언 연습, 그것도 이제 100회 이상의 증언 연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그 의혹 제기만 됐을 때도 얼마 그렇게 했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적어도 이번 합동감찰 결과 밝혀진 거는 그렇게 제수자를 소환을 해가지고 100회 이상 증언 연습을 시키고 그리고 또 증언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해서 불러내고 또 불러낸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일정한 회유와 편의를 봐준 부분도 있었다. 처음에 이제 이 내용이 제기가 됐을 때 첫 번째 기초적인 사실 내용들이 거의 다 사실 내용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취지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어떤 민사사건의 상대방 변호사이 아니라요. 객관적인 공익의 대변자로서 증인이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역할이지 어떠한 증실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진실에 부합하도록 증인의 증언을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러한 태도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한 거고요. 그런데 검찰이 왜 고질적인 관행을 못 없애고 있다고 보십니까? 진실이 때로는 검사가 처음에 생각하거나 의도하거나 추측했던 방향성과 다르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시체적 진실 앞에서는 겸허해야 하는데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건에서 특히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에서는 마치 어떠한 진실을 시체적 진실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곳에 수사기관이 동원됐던 아픈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100회 이상의 증언 연습을 시키고 특정 방향으로 증언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의 항공 과정들이 드러났다면 이건 기본적으로 검찰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익의 대변자로서 시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에 반해가지고 일정한 의도를 가진 걸로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대검찰청에서 이의절이 빼돌리거나 사실상 방해를 했다는 게 이번에 합동 감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걸 처음에 감찰부로 배정을 했었고 그런데 나중에 인권부로 재배당을 했었죠. 윤 총장 전 재직 시절에 그렇게 됐었는데 감찰부와 인권부 이 두 가지는 일단은 명칭부터가 다르고 소위 말해서 주목하고 있는 방향성도 다릅니다. 감찰부라는 것은 검사가 부적절한 직무상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인권부로 배당을 하게 되면 이거는 단순하게 이 제소자들과 검찰의 관계에서의 인권침해 사안으로 사안이 굉장히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증언이나 진술을 잘못된 방법으로 얻어냈다면 이거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자체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 행위 자체도 기소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얽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일단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증언을 원용해서 이런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을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했다면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한 부분은 잘못됐다는 판단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증언의 소위 말해서 오염 회유 사항을 밝혀야 한다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오염과 회유가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을 받을 수는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에 관한 유죄 판결과 그리고 모해 위증 교사라는 구체적 혐의점에 대해서 유죄 판단하는 데는 또 다른 소위 말해서 장애물이 있긴 합니다. 한 가지로 대표적인 것은 모해 위증이라고 하려면 당시 이렇게 훈련시켰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밝혀진 부분은 없는 걸로 일단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제시된 것 같고 되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많을 겁니다. 항상 이제 규정들은 잘 만들어 놓지만 자의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바로 그 자의성에서 권력이 있고요. 그 자의성에서 권력의 남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배당에 있어가지고 특정하게 유리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지 못하도록 한 규정 자체를 만드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또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조사의 과정, 검사가 하는 모든 직무상의 과정에 있어가지고 특히 이렇게 재소자를 소환해가지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과정 각각의 경우에 기록과 객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보이지 않고 확인할 수 없는 그 공간에서 권력의 남용이 발생하고 진실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앵커입니다. 뉴저 잘 보셨나요? 더 많은 뉴스와 프로그램을 보고 싶으시면 화면 왼쪽을 누르셔서 YTN의 도라쩍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뉴저와 함께 알고리즘, 그 다음에 돌발 영상, YTN의 대표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